대한민국 음악 주심! 쇼 음악 주심! 네 안녕하세요 신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아입니다 네 오늘 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이제 2000년 처음으로 인사하는 쇼 음악 주심 오늘 우리 가수분들하고 처음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새해 인사 한번 신나게 한번 해야죠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NRG 분들 네 새해 어떤 소망이 맞으신지요? 새해는요 저희 NRG도 정말 대박이 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개발에 땀나도록 달려가지고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대티면 저희가 대티에요 네 저게 대티인데요 아 정말요 아 저게 말했네 네 다음은 휘성씨가 음악 주심 가족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네 새해는 제가 개띠인데 개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많이 소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성씨 감사합니다 아 비성씨도 2006년 건강하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네 놀아줘 분들 인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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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2006년이 되면서 쇼 음악 주심에 아주 큰 변화가 왔죠 네 물론입니다 그동안 순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우리 쇼 음악 주심이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수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새로운 느낌의 쇼 음악 주심이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진짜 화려하고 기대되는 무대들이 가득 아주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고공 비행을 시작한 멋진 두 남자분 어디 계시나 예 여기 계시는구나 예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예 브라이언 씨 예 한 마디 있는 사람들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새해 앨범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타이트곡 남자답게 대박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전 너무 힘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남자답게 남자답게 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외에도 정말 오늘 파워리사이틀 2005년 최고의 닷코스 우리 더블에스 오목리분들이 꾸며진다고 하는데 네 오늘 어떠세요 예 오늘 파워리사이틀이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특별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요 오늘 온라이브 팬들이랑 처음으로 공연을 하신데요 예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무대를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나게 즐기세요 아 그리고 2002년 쇼 음악 주심의 첫 번째 무대 아 제가 이분들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강력 추천했습니다 자 에널지 하하하하 자 에널지 첫 무대 멋지게 준비해주시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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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하하하하 아멘